새로운 한 해를 맞아 헬로티비 뉴스는 구의회 의장단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 오늘은 양천구의회 윤희숙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나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구민의 일상이 변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 시기였기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는 인력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의 증액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해피콜 봉사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안부전화를 드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께는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도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전동카를 사용하는 관내 장애인을 위해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고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양천구 장애인의 전동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정에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hebben